1, 2, 3,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. 놀라운 소식을 전할게요. 저희가 드디어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습니다. 바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투어에 K-POP 트롤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직접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노래도 함께 불렀고요.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베스트송도 영화에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. 저희가 참여한 K-POP 트롤과 노래가 궁금하시죠? 그렇다면 바로 내일 6시! 트롤 월드투어의 예고편이 최초 공개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!